오늘은 박강성의 바람이 가져다 준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. 바람아 그 사람 지금까지 어떻게 지냈니 괜찮아 내가 본 그대로 말해줘 너도 알아볼 수 없게 변한 건 아닐 테지 혹시 살아가는 일이 힘겹지진 않은 건지 아직도 한마디 대접조차 해주지 못하고 왜 자꾸 울기만 하는 거니 잊을 수 없어 아직도 내 가슴에 그대 있는 거야 잊을 수 없어 이제와 생각하면 그대 내 전부였어 가진 건 없는 삶이 뜨거운 건 사랑 때문이지 이렇게 날 살게 하는 이유 지나가다 들려주는 그 사람 향기를 담아 혹시 내가 뭐라고 문 앞에 두고 가면 가끔씩 그 사람 내 소식을 궁금해하거든 넌 그냥 모른다 얘기해줘 믿을 수 없어 아직도 내 가슴에 그대 있는 거야 잊을 수 없어 이제와 생각하면 그대 내 전부였어 가진 건 없는 내 삶이 뜨거운 건 사랑 때문이지 이렇게 날 살게 하는 이유 믿을 수 없어 약도 그대 가슴에 그대 있는 거야 잊을 수 없어 이제와 생각하면 그대 내 전부였어 가진 건 없는 가슴이 뜨거운 건 사랑 때문이지 이렇게 날 살게 하는 이유 믿을 수 없어 믿을 수 없어 아직도 내 가슴에 그대 있는 거야 잊을 수 없어 이제와 생각하면 그대 내 전부였어 가진 건 없는 내 삶이 뜨거운 건 사랑 때문이지 이렇게 날 살게 하는 이유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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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